오늘의 미션! 종이컵에 커트꽃 넣기! 이해하기 쉽게 라인으로 넣는 게 나을까요? 십자가 이쪽에. 여기다가 종이컵을 넣는 거예요. 국식 서비스 라인. 서비스로 넣기. 그러면 우리가 볼을 쳐서 이쪽에 넣어야 되니까 우리가 쳐야 되는 위치로 기증을 좀 줘야 돼요. 스파이널 위치는 이제 반대쪽. 반대쪽으로 가서. 이쪽은 너무 멀고 아마 여기서 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. 앞쪽으로. 앞쪽으로 하는데. 혹시 줄자 있나? 어, 줄자 안 있어. 줄자로 가야 돼. 진짜로? 한 1m 정도? 1m. 자, 보세요. 2m가 한 딱 여기. 그렇죠? 응. 자, 그럼 여기서 이제. 네. 잡아놓을게요. 오케이. 딱. 고. 그러면. 10개씩 시도해서. 우리가 한 명은 반대편에서 올려주고. 한 명은 이걸 좀 미션을 해서 성공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넣을게요. 나에게. 이렇게. 잠시만. 그 안에 몇 번이 성공하는지. 10번. 골? 오케이. 오! 자, 1차. 도전. 나에게 온 거 아니냐? 한찬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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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. 한찬돼. streamlinearla sentSIãos. 아. 아이고. Reporting. 19대 pier malt Andrew. 물어봐라. يم 제отив. 4 Senate. 도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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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훔친! 도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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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. 국가대표가 와도 한 번에는 묻는다. 이것도 국가대표들도 몇 번 쳐야 할 것 같아. 쉽지 않아, 쉽지 않아. sama 갈빡에서 rotation. 고선점 성공! 끝! 들어간거 아니야? 이 기회에 будто했어. – 안 들어갔어? – 진짜 안 들어갔어요. 하... 못하시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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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막보는데 됐어? 됐지? 하... 나 패락 크겠는데? 하... 하... 됐다! 오... 아... 오... 오... 들어간다? 또 나온 거 아니야. 어디로 가야 되는데? 휴가äre strayed visibility ex- Op . that's what our Helena ron 들어갔다 봐? 또 나온 거 아니야 이거 발이 있어 네 curlик 발이 있어 나왁다고? 너무ös, 진짜? 지금 들어봤어 이게? 방금 들어갔다 나왔어 진짜? 확인해볼까요 자 Clayton? 없었어 어.... 이게 이거? 와 그래 들어간 느낌있었어 됐지 맞지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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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책자 수석 아... 성공하자 성공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